대사느니카 전서 제5장을 가지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대사느니카 전서 제5장 1절 다같이 읽으십시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우수절날 이후로 지금까지 세계 여러 교회에서 예수님이 제림할 때와 시기에 관한 휴정을 많이 했습니다. 언제 예수님이 오신다고 휴정을 했다간 또 날짜가 틀리면 고치고 그렇게 한 일들이 많았어요. 제가 신학생일 때도 특정 성도들이 상악산에 신호자와 함께 휴님 오실날을 추정해놓고 정해놓고 그날을 기다린다고 재산 다 팔고 그러고 난 다음 흰옷과 흰 두루마개를 전부 준비하고 상악산에 모여서 매일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공중히 날아올라갈 준비한다고 다 써가지고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다가왔는데 안 왔어요. 한참 날아갈 준비를 했는데 안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주가 또 다른 날로 날짜를 바꿨어요. 하나님의 생각이 달라졌다고 했죠. 또 바꾼 그날 또 안 왔어요. 그러자 모두 낙심하고 불뿌려 헛어지는데 이미 재산 다 팔고 직장도 안 나가고 학교 가던 애들도 다 학교 안 가게 하고 아주 개인과 가정과 생활이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그때 하늘에 날아가려고 준비하던 사람들이 갈 데 올 데 없어 회개하고 세대문이 있을 때 우리 교회로 많이 찾아와서 너무나 신앙의 혼돈이 되어서 고민하는 모습이 분명하게 보입니다. 또 몇 년 전에도 주님 제리 마실 날짜를 결정해놓고 그날에 주님 제리 마신다고 전부 준비하고 텔레비까지 방송에서 다 비치고 있는데 자정에 대해서도 예수님 제리 마신 안 했어요. 그것을 굉장히 주장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나를 사랑하던 제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시가구에서 목회를 했는데 목회를 잘했어요. 교회도 훌륭한 교회를 세우고 성분들도 많이 모이고 목회를 잘했는데 어떻게 살짝 돌았는지 그만 그 파에 넘어갔어요. 그래서 주님 오실날을 정해놓고 난 다음 나보고도 여러 번 그날에 주님이 오신다고 통고를 하기에 내가 여러 번 경고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그날과 그 시는 아들도 모르고 천살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고 했는데 아들도 모르는 것을 너가 어떻게 아느냐 아 개시를 여러 가지 면으로 바라던 그래서 하나님의 개시가 아무리 와도 말씀에 부합하지 않냐 하면 그 집 계시여 마개에 계시니깐 그 믿으면 안 된다. 아 나만 받은 게 아니라 우리 집사람도 같이 받았다. 집사람이 아니라 하늘에서 온 천사가 와서 말할지라도 성경에 의견난 말은 하면 안 된다. 성경에는 그 날과 그 시 천구백 몇십 년 몇 월 며칠이라고 하는 그 시를 하나님 정하지 않으신다고 하셨다. 그 날과 그 때는 알지 못한다고 하셨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도를 재림시키는 것은 틀림없는 일이지만 그 날짜와 시간은 알 수 없다고 성경에 말했으니 제발 그런 짓 하지 말아 했는데 아 끝까지 주장하라고 그날 온 교인들을 다 모아놓고 밤중에까지 기다리고 있고 미국에 카메라들이 올라가는 것 비치겠다고 와가지고서 전부 비치고 있는데 땡 자정이 왔는데 안 올라갔단 말입니다. 완전히 그 사람 목해 파탄이 이래서 교인들은 다 흩어지고 그 사람 목해는 파탄이 이래서 지금 어디 갔는지 흔적도 없습니다. 잘못 신앙을 가지면 개인도 망하고 가정도 생활도 엉망이 되는 것입니다. 우순절 이후에 수많은 나라에서 수많은 이단과 사설이 일어나서 예수님이 강림하시는 그 날과 그 시를 정했다가 낭패와 실망을 당하여 하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진임하시는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날은 아버지만 알고 아들도 천사들도 모른다고 했었습니다. 모르는 것을 왜 자꾸 알려갑니까? 주님이 비밀로 작정해 놓은 것을 우리가 왜 알려옵니까? 우리는 그 시대와 환경은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시대와 환경에 관해서는 늘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전쟁과 전쟁 소문이 나고 처치의 기근과 온역과 지진이 있으리라 그리고 많은 이단과 사설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크리스도라 내가 주라고 하고 교회가 타락할 것이라고 그 정황은 많이 설명을 해놓았었습니다. 우리는 정황을 살펴보고 아 주님 오실날이 가까워 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역사적인 정황도 있고 환경적인 정황도 있고 영적인 정황도 있고 그 정황을 따라서 우리는 대개 추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성경에 적그리스도가 태어날 때는 옛 로마 제국이 다시 회복되어서 로마 통일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그곳에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라는 다니엘서나 요한 게시록의 말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역사적 정황을 보게 될 때 옛 로마 판도에서 유럽연합이 일어나서 하나가 되고 지금 유럽연합이 정치적인 통합을 하려고 꿈틀거리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경제적 통합도 하고 이제는 정치적 군사적 통합을 하려고 꿈틀거리고 있는 정황을 보게 될 때 역사적으로 아 예를 들어 로마 판도가 다시 재결합할 때 그때쯤 주님이 오신다고 했으니 역사적인 정황을 봐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 왔구나 알 수 있고요. 또 자연재해를 볼 때 처치에 지진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 인도네시아의 자바선에서 지진이 일어나서 약 6천여 명이 죽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선한 사람들을 신속히 의제 파견했습니다. 물자와 의약품을 가지고서 구제 투입시켰습니다. 이와 같이 처치에 지진이 오고 지진의 경고가 오고 병도 에이드 같은 무서운 병으로 수천만 명이 죽어갔고 또 교류독감 같은 상상할 수 없는 병들이 생겨나고 아프리카나 아시아 북한에 일어난 기근과 그 상황을 우리가 볼 때 세상이 굉장히 불안정한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의 자연재해를 통해서 이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깨어지고 깨어지는 상황 속에서 아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 왔구나 또 인심이 야박해지고 교회의 위단과 사설이 처치에 생겨나고 이러한 역사적인 환경적인 교회적인 영적인 정황을 봐서 주님이 가까이 온다는 것을 짐작은 하지만 그날과 그 시를 정하는 것은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주님이 어느 날 어느 시에 제림한다고 하거든 믿지 마십시오.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날을 정해놓고 난 다음에 재산 다 팔고 직장 다 그만두고 학교 공부하는 것 다 그만두고 그날을 기다린다는 것은 위태하기 짝이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해에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고 한 것은 바울 선생님께서는 때와 시기를 정해서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님은 대사령관 교인들에게 주님이 어느 날 어느 시에 온다고 말은 안 했기 때문에 그 대사령관의 이단들이 생겨나서 때와 시기를 정해놓고 그날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혼돈하지 않기를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럴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입니다. 주의 날은 밤에 도둑같이 온다. 여러분 밤에 도둑이 언제 들어올지 우리 모르잖아요. 해가 지고 난다면 어두움이 다가오면 거의 날이 밝을 때까지 도둑이 언제 들어올지 모릅니다. 도둑은 언제나 밤에 찾아오잖아요. 밤은 어두우니까 주의 성경을 살펴볼 수 없고 서로 알아볼 수 없고 밤은 또 사람들이 다 세상 일을 잊어버리고 잠잘 때니까 관심을 다 잃어버리고 잠잘 때 도저히 밤에 오지 않아요. 예수님이 오실 때는 사람들이 다 이 세상에 잠잘 때 밤입니다. 밤이란 것은 낮이 지나고 빛이 없습니다. 세상이 완전히 타락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냐고 그리도를 찾지 않은 밤같은 세상 그때가 바로 주님 오실 때인데 오늘날 세상이 밤같은 세상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 하루에 1초도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나요? 밤같이 신앙적으로 어두운 세상에 사람들이 육신의 정욕과 암무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만 생각하고 그 관심사가 하나님께 있지 않고 전부 육신과 세상에만 있을 때 그때 순식간에 주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도저히 오는 것을 알미난 딱 준비하고 있다가 딱 들어오면 요 놈 잡았다. 그렇게 할 것인데 언제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도저히 들어온 것을 잡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주님이 오실 날은 이 세상에 신앙이 타락하고 어두워졌을 때 언제 주님이 갑자기 나타나실지 모르겠고 열 처녀의 비유 중에도 열 처녀가 다 처녀입니다. 부인이 아닙니다. 처녀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말인 것입니다. 열 명이 다 예수 믿는 신부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다섯 처녀는 등불을 가졌는데 기름이 없습니다. 등불이라는 것은 여러분 주님 제림에 대한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제림에 대한 신앙을 가졌는데 그 중에 다섯 처녀는 기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또 다섯 처녀는 똑같이 주님이 오실 소망의 등불을 가지고 있었는데 다섯 처녀 다른 처녀보다 다르게 기름병 하나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게 다릅니다. 열 처녀 중에 다섯 처녀는 등불은 켜고 있었으나 기름병을 준비하지 않았고 다른 처녀들은 등불을 켜고 있으나 기름병을 하나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등불이라는 것은 중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중생하여 구원은 받았으나 성령 충만을 받지 못했습니다. 기름병 하나를 더 준비했다는 것은 성령 충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중생했을 뿐 아니라 성령 충만의 기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 처녀가 다 주님 오시기를 신랑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신랑이 드디어 옵니다. 초저녁에 올 줄 알았다니 안 오고 밤중에 올 줄 기다렸다니 안 오니깐 그만 지쳐서 잠이 들었습니다. 이게 열 처녀 중에 처녀들이 다 잠이 들었습니다. 꾸벅꾸벅 줍니다. 그런데 갑자기 밖에서 신랑이로다! 증시를 부적절해 보니까 다섯 처녀는 이미 기름이 다해서 불이 꺼졌습니다. 그런데 다른 다섯 처녀는 불이 꺼져가는 상태의 등불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병에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으니까 성령의 기름붐이 있으니까 당장 그것을 기름을 부어서 불길을 돋구웠습니다. 유대나라에서는 신랑이 오면 신부가 등불을 켜고 맞이 나가는 습관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섯 처녀가 야 기름 좀 나누어 줘 나는 기름이 오지 야 우리 쓰기에도 부족한데 너 기름이 있느냐 너는 기름 파는 데 가서 사서 준비하고 오더라 그리고 기름 준비한 다섯 처녀는 기름을 다시 등불에 넣어서 불을 켜서 신랑을 맞이하러 가니 신랑을 맞이해서 잔치상이들하고 문은 닫혔습니다. 이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다섯 처녀는 기름을 후회해 준비하고 오고 보니 결혼식장 눈이 닫혀버렸습니다. 아무리 문 열어달라고 두들겨도 문 열어주지 않습니다. 이 비유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주님 초림 때 들려올러간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태반은 성령 충만하지 않고 믿음이 잠들었다가 환란을 통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름 준비한 성도들은 주님 재림하실 때 태반은 공중에 들려올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라고 해서 다 환란을 안 통하는 건 아닙니다. 성도 중에 일부분은 세상과 더불어 잠들었다가 주님 재림하실 때 성령 역사 없어서 들려올라가지 못하고 환란 중에 순교를 당하거나 깨어져서 훗날에 천당이 올라가신다.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환란 중에 많은 성도들이 순교당하여 천국으로 돌아올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4만 4천 유대인 전도인들의 전도를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환란 중간에 하늘나라가 올라오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래 환란을 통하지 않고 올라갈 성도들은 성령으로 기름 준비한 성도들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들이 다 언제 신랑이 오실 줄 모르고 졸고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졸고 있어요. 잘 믿는 사람도 졸음이 오고 잘 안 믿는 사람은 한밤중 같이 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신랑이 온다고 외치니까 한밤중 있는 사람은 등불 꺼지는 것도 몰랐어요. 그러나 조금 졸한 사람은 등불이 꺼지니까 기름을 자꾸 부어가지고 등불을 밝혀놓았던 것입니다. 이러므로 성령 충만한 것은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신앙을 아무리 가져도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 기도하고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오셔야 우리가 기도도 뜨겁게 할 수 있고 말씀도 사모하게 되고 신앙에 열심히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심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 수 없으나 성령이 말할 수 있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어린아이가 어머니 도움이 없이 스스로 자라려고 하는 것과 한 가지인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세상에 태어나도 어머니가 길러주지 않으면 태어난다고 해서 자라날 수 없는 것입니다. 태어나는 것은 첫째 일이요. 자라는 것은 두 번째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은 첫째 일이요. 그 다음 자라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자라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어머니와 같은 성품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진자리 마른자리 갈아 놓이며 손발이 다닐토록 수구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자라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성령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절대적인 도움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 위에서 몸짓고 피열려 우리를 허가모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겨 놓았을지라도 우리를 길러주시는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항상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으로 더불어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돌이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마치 공기가 우리와 같이 있고 우리 속에 있는 것처럼 성령은 공기처럼 우리와 같이 계시고 우리 속에 기도할 때 들어와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예수 믿고 중생하는 것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중생하지만 성령 충만해야 우리가 신앙 속에 승리하고 자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늘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주님께 하나님이여 성령으로 오늘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하루만 충만하느냐 항상 계속적으로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으로 성령으로 항상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이 모든 일에 항상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성령께 의지합니다. 성령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기도하는데 성령님 함께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성경 읽는데 성령님 성경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전도하는데 성령님 함께 하셔서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은 우리를 돕는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를 돕는 분 성령께서 우리와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와 같이 계시니 항상 성령님 도움을 구하고 성령께 의지해야 우리는 참된 신앙 생활을 하고 또 하나님 사역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48년간 목회를 하고 오늘 이 시점에 이르러서 저희 생일을 돌아보니 다른 말 할 것 없어요. 제가 목회를 시작해서 오늘까지 오게 한 것은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한 것이다. 뭐 내가 성경을 열심히 공부했다. 소망의 설교를 했다. 오중봉과 삼중축축복을 전했다.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다. 뭐 온갖 내가 한 일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니까 내가 한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게 하시고 그렇게 해 주신 배우에 계신 분이 성령님이었다. 성령님이 깨닫게 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시고 열심을 내게 하시고 결국엔 감사와 찬양을 성령께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교회에 오게 된 것도 성령이 오게 하고 싶은 마음을 주셨고 성령이 여러분을 이끌어서 오셨습니다. 아 오늘 지방선거일이요 노는 날이니까 오늘 땡땡이 채쳐버리자. 놀러가자.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라 교회 예배대로 가야 되고 오게 한 것은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에 그 생각을 넣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감아 감동시켜 준 것입니다. 이러므로 성령 없이 예수 믿는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성령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누구와 같으냐 물이 없는 운물과 같습니다. 운물의 형태로 있어도 물이 없어요. 그리고 비 없는 구름과 같습니다. 구름이 아무리 떠돌아다니기도 가뭄에 비 한 방울 안 떠들면 불음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리고 효운데 화루는 있는데 불이 없습니다. 불 없는 화루와 같습니다. 성령 없는 신자는 불 없는 화루와 같고 물 없는 운물과 같고 비 없는 구름과 같습니다. 형식은 가지고 있는데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 없어지면 형식이 아무리 있은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교회 왔다 갔다 해도 그 속에 내용인 성령이 계셔야 하늘나라가 임하여 있죠. 하늘나라는 성령을 통하여 임하여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늘나라를 임하게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용서와 의와 영광의 하늘나라가 임하게 해주셨고 거룩함과 성령 충만의 하늘나라가 임하게 해주셨고 치료와 건강의 하늘나라가 임하게 해주셨고 아브라함의 축복과 형통의 하늘나라가 임하게 해주셨고 구할 영생 천국 영광의 나라를 임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 나라에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며 강건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 나라에서 우리가 태감을 받은 성도요 왕같은 세상이요 거룩한 나라요 거의 소외된 백성이 되게 만들어주시는데 이런 역사가 십자가를 통하여 임하여 있지만 이것이 우리 속에 나타나는 것은 성령을 통해야만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안 돼요. 아무리 아름다운 선물을 잔뜩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씻고 올 기차나 비행기나 배가 있어야 씻고 오지 않습니까? 성령이 교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씻고 오는 것입니다. 성령의 교통 아침이 너희와 함께 계실 지어다. 예수 그리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아침이 너희에게 임할 지어다. 바울이 말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도 예수 그리도의 은혜가 충만해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씻고 오는 교통 수단은 성령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무리 교회에 오고 싶어도 차가 없으면 못 오지 않아요. 여러분이 지하철을 타시고 버스를 타시고 혹은 자가용을 타시고 뭘 타고 왔지 그냥은 안 왔지 않아요. 그냥 온 사람 한번 손들어 봅시다. 그냥 온 사람도 두 다리 타고 왔어요. 다 타고 왔죠. 하나님의 은혜는 성령 타고 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성령 타고 오시고 예수님의 은혜도 성령 타고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여러분은 가장 가까이 모시고 인정하고 의지하지 않고는 아무 일도 안 돼요. 여러분은 교회에 오는 것 여러 가지 수단을 타고 왔지만 타고 온 수단을 별로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가는 목적이니 교회에 와야 되겠다 그 생각을 과거지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자가용 타고 온 그것은 그냥 보통으로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예수 믿고 하나님 사랑받고 예수님의 은혜 받는 것은 그냥 그게 목적이지 그것을 가져온 성령께 대해선 무한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점점점점 잃어버리게 되면 나중에 하나님 사랑도 얻을 수가 없고 예수님의 은혜도 얻을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진 것 아닙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식어진 것 아닙니다. 이를 씻고 오는 성령의 역사가 사라졌기 때문에 이를 체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성경에는 야외 하나님은 변혁함이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이랬다 저랬다 변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영원히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하나님도 변하지 않았으십니다. 변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드리고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모시고 오는 성령의 수단이 없으므로 체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순범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무엇이 달라졌나요? 다른 교회가 가진 성경도 그대로 메시지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다른 교회보다 특별히 다른 것은 우리는 특별히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드리고 의지하고 성령 충만을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른 사람보다도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예수 그리도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다는 것이 다른 점인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사랑은 그림의 떡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은혜도 그림의 떡이 아닙니다. 이것이 그저 성경에 있는 그림의 떡으로만 있으면 큰일 납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야 되고 예수 그리도의 은혜를 체험해서 우리의 실제적으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됨에 간간하고 생명으로 풍성에 얻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도우러 사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것을 실천시켜주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령 없이는 정말로 안 되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저는 48년의 목회생활 동안에 뼈저리게 체험하고 느끼고 오늘날 제가 하나님 사회에 가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절대로 못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준비할 때도 성령께 의지하고 복음을 증가하러 강단에 일어서게 되는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시드리고 의지합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마여주시고 내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성령님 내 마음이 흥분되게 하시고 로고스와 레마를 주시고 성령님 내 마음이 성령님을 새술에 취하게 하여주시옵소서 성령 없이는 못합니다. 성령께 강구하고 성령님과 같이 왔소 지금도 성령님과 함께 있어요. 성령님이 저를 옷 입고 성령님이 저를 통해서 로고스와 레마를 주시면서 말씀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언제나 외국에 갈 때는 성령님 렛츠고 성령님 함께 갑시다. 렛츠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강단했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저를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성령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모략과 재능을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역사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추후의 날이 밤에 두둑같이 이럴 때 우리가 깨어있기 위해서는 성령의 기름 모심을 모시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병을 차고 있어야 돼요. 제림의 희망만 가지고 굽퍽굽퍽 졸지 말고 제림의 희망의 등불을 가지고 있으면서 성령의 기름을 딱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언제나 주님이 신랑이로다 오시면 성령님이 가냐? 렛츠고 휴님을 맞아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3절료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인본주의자들은 세상이 점점 평안하다 그리고 안전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없이 인간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인간적인 꿈을 가지고 자기들이 인간의 능력으로 수단과 방법으로 세상을 더 안전하고 평안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우리가 아는 역사를 통해서 볼 때라도 제1차 세계대전으로 초토화되고 그 다음 제2차 세계대전으로 온 세상에 수천만 명이 죽는 초토화되고 2차 대전 이후에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투쟁으로 말리며 어느 나라치고 소란스럽지 않은 나라가 없고 지금도 우리나라에는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가 갈라져서 북한 정권과 대한민국의 갈라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람이 만든 나라들 중에 평안하고 안전한 곳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평안하다 안정하다 자꾸 그렇게 말합니다. 뭐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다 우리 사람은 인간적인 노력과 이성으로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 낙원같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러지 못합니다. 사람은 죄악으로 부패한 사람들이 모여서 아무리 이 말을 맞대어도 낙원을 만들지는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바수꾼의 경사함이 허사라고 말한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 애를 써도 나중에는 다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아직까지 완전한 평화를 가져온 적이 없으며 지상 낙원을 만든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나라들은 불안전해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심으로 미국을 위시해서 하나다나 온 세계 하나님 믿는 우리 대한민국처럼 불안전하면서도 하나님의 은총으로 평안하고 안정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총 없이 인간의 힘으로 평안과 안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을 필요 없다 하나님 필요 없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평안하고 안전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이 오실 날이 어떠냐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정하다고 세상의 부귀영화 공명을 추구하고 즐기고 나갈 때 임산한 어린애에 잉태한 여인에게 해산의 날이 갑자기 다가오는 같이 주님이 순식간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와 같아요. 노아의 홍수 때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고 먹고 마셨다. 여러분 그냥 시집가고 장가고 먹고 마셨는데 무슨 죄가 있어요? 여기 말하는 것은 시집가고 장가갔다는 것은 가정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저 만났다가는 헤어지고 만났다가는 헤어지고 그냥 시집가다가는 두고 장가갔다가는 그만두고 또 시집가고 또 장가가고 또 시집가고 또 장가가고 또 시집가고 또 장가가고 또 시집가고 완전히 노아 시대의 세상은 음란하고 방탄한 세상이 된 것입니다. 가정이 깨어졌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결혼관이 없어버린 것입니다. 완전히 시집가고 장가가며 먹고 마시고 먹고 마시는 것도 우리 삼시세대 먹고 마시는 게 뭐가 나빠요. 그들이 먹고 마시는 쾌락주의인 것이 쾌락을 위해서 술 퍼먹고 마시고 뭐 마약 중독에 걸리고 온갖 행패가다 이러십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러면서 좋다 평안하다 그럴 때 갑자기 하늘 문이 열리고 땅이 갈라지고 홍수가 나서 1년 내내 홍수에 모든 세상은 다 멸망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중하고 방주를 만들어 들어간 노아의 여덟 식구만 살아남았던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안 가지요. 소돔과 고모라 성도 멸망받기 전까지도 음란하고 방탕하고 다른 색을 쫓아가며 평안하다고 야단도 적을 했습니다. 아 우리는 죄악 가운데 평안하다고 그럴 때 순식간에 하나님께서 유황불을 쏟아 부어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 멸망했습니다. 이 세상도 안 가지입니다. 우리 보기에는 세상이 유엔을 통해서 지방협의회를 통해서 평안하고 안전한 세상에 되어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순식간에 멸망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벌써 주님을 떠난 지 오래되고 세상에 온 지구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점점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지금 잠들어 있는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유럽은 예수 믿는다 하면서 교회당만 있지 사람이 없습니다. 텅텅 교회당에 비었습니다. 예수 믿었던 습관만 남아있고 실제적인 신앙은 사라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순식간에 주님께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여자 성도들은 다 알잖아요. 어린애기를 가졌다가 언제 갑자기 진통이 올지 모르지 않아요. 순식간에 진통이 오면 어린애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뭐 어린애가 나올 때 일주일 전에 엄마 안에 나올 테니까 준비해 어린아이가 그렇게 선전포고하고 나오지 않아요. 갑자기 진통이 다가오죠. 이처럼 우리 세상에 편안한 것 있다가 갑자기 주님께서 다가오는 것입니다. 주께서 호령 하고 천사장이 고함을 치고 나팔 소리가 천지에 진동하고 온 세상 사람들이 눈이 휘둥그러지다 볼 때 그냥 두 사람이 밭에서 일하다가 한 사람은 들려올러가고 한 사람은 남고 두 사람이 잠자다가 한 사람은 들려올러가고 한 사람은 남고 두 사람이 아침 짓다가 한 사람은 들려가고 한 사람은 남고 지구가 둥거니까요. 성경에는 보면 지구가 둥거다는 것을 그때 분명히 표시하고 있습니다. 밭에 일하다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들려올러가고 아침에 몇 돌 가다가 안심 식사 식사 준비하여 몇 돌 가다가 한 사람은 들려오러가고 한 사람은 두 사람이 자다가 한 사람은 들려오러가고 한 사람은 왜냐하면 미국이 낮이면 우리는 밤이고 영국은 아침이니까요. 굉장한 뜻입니다. 갑자기 자고 나니까 남편이 없어졌다 아내가 없어졌다 경찰 신고가 들어오고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버스 운전수가 사라져버려가지고 버스가 대정사고가 나고 공중에 비행기가 날아가다가 조용사가 사라져버려가지고 비행기가 온데간데 없이 그고 곰두당태를 치고 배가 바다에 침몰하고 뭐 양사방 온 세상에서 친구 사람 잃어버린 친구가 들어오고 우주인이 와서 온 세계를 뒤흔들어 놓고 수많은 사람을 납치해서 우주로 데려갔다고 야단 덥석을 합니다. 세상이 한 크게 수용도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 교회도 오면 교회에 어떤 교회는 과만수가 들려올러가고 과만수는 남고 어떤 교회는 홀랑 다 올라가버리고 그런데 여러분 그때 세상에 요령설 때 아이고 예배나들에 교회에 슬렁슬렁 교회에 목사도 없고 장로도 없고 집사도 없고 돌았나 오늘 예배를 보러 왔는데 왜 목사도 장로도 집사도 없나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다 올라가버리고 늦었어요 여러분 어느 날 교회에 왔는데 보니 교회 교인들이 태반이 없어졌다 달랑 여러분 뒤에 쳐진 줄 아십시오 그러니까 깨어있어야 돼요 주님이 나팔 부실 때 우리가 올라가야 돼요 성령의 기름을 준비한 사람은 올라가요 영적인 주께서 호령도 영적인 호령이에요 천사자의 고함도 영적 고함이에요 하나님의 나팔도 영적인 나팔이기 때문에 영이 깨어있는 사람은 들리지 영이 안 깨어있는 사람은 안 들리지 않아요 영이 안 깨어있는 사람은 안 들려요 영적으로 성령의 기름을 준비한 사람은 그 소리가 아주 똑똑히 들려서 정신 차리고 다 변화되어 올라가지만 영적으로 잠든 사람도 안 들리고 영적으로 죽은 사람도 안 들려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영 안 들리고 영적으로 잠잔 사람은 깨어나 보니 늦었더라 그래서 늦게야 수선을 떨다가 실린 환란 반쯤 통하게 되는 그런 위기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사람들 다 잠자는 모습을 보면 어떤 사람은 잭소리만 해도 확대하게 일어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상당히 요란스러워도 안 일어나다 이런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업고 가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잠도 서푸른 잠이 들면 좋은데 깊이 잠든 사람은 이건 참 큰일입니다 예수를 믿다가 신앙에 잠이 들어서 조금 잠든 사람은 조금만 흔들어도 깨어나지만은 영 깊이 잠든 사람은 업고 가도 모르는 사람은 이건 정말로 낭패에 처한 것입니다 오늘 수요일 날 예배에 들어온 사람은 안 자는 사람이 왔어요 여러분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잠든 사람은 여기 안 와요 여러분은 다 잠에서 깨어있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4절로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어두움에 있으면 캄캄하여 천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빛 가운데 있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는 것은 뭐냐 말씀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깨닫고 있는 사람은 빛 가운데 있어요 말씀을 모르고 깨닫지 못한 사람은 어두운 가운데 있어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시대를 봐서 환경을 봐서 영적 상태를 봐서 주님 오실날이 가까워 왔거나 말씀대로 말씀을 깨닫고 알고 나를 준비하죠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깨닫고 준비를 하지 그러나 어두운 데 있는 사람은 캄캄하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준비를 안 하고 느러지게 잠을 자는 것입니다 어두운 데 있다는 것이 큰 문제인 것입니다 모르니까 준비를 하지 않죠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아니까 준비하죠 빛이 바로 우리가 막하기는 성경 말씀이 빛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빛이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인 빛인 것이므로 말씀을 읽고 깨닫기 때문에 우리는 빛 가운데 있지요 지금도 우리 빛이 서신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있잖아요 그 말씀이 우리 마음을 비추고 있잖아요 아 주님 오실날이 가까워 왔다 우리 예수 믿고 준비해야 되겠다 준비하지 않아요 이번에 이번에 자바섬에서 자바섬에서 일어난 진도 6이 넘는 지진으로 말하면 6천여 명이 죽었는데 그것도 왜 그러냐 어두운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지진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알았으면 준비를 했으면 그 지진을 많이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진이 있는 것을 모르고 준비 안 했기 때문에 모든 건물들도 내진 설계가 없으므로 그들은 무너졌죠 요사이 건물들은 다 내진 설계를 합니다 더구나 일본같이 지진이 많은 나라 일본 동경 같은 곳은 어마어마하게 내진 설계를 합니다 한 진도 5, 6이 흔들려도 안 무너질 정도로 건물을 설계를 해요 그건 빛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지진이 무서운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진에 대비해서 설계를 했으므로 한 5, 6도 흔들려도 동경은 무너지지 않아요 우리나라에도 지금은 건물을 지을 때 지진 내진 설계를 꼭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지진이 나서 흔들려도 안 무너지요 모르는 사람이 무너지지 알고 있으면 무너지지 않아요 제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진도 6 이상의 지진이 일어났을 때 산호세가 그 한가운데 있었어요 지진의 진동에 저 멀리 떨어져 있으면 좀 괜찮은데 한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보호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샌프란시스코 산호세에 갈 때 호텔 예약을 김 변호사에게 연락을 했어요 아주 고층 빌딩 호텔에 높은 층 견망이 좋은데 호텔방을 예약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한 다음에 샌프란시스코에게 공항에 나왔는데 김 변호사 얼굴이 하얘요 왜 얼굴이 하얘냐 그러니까요 아이고 목사님 목사님이 호텔 준비를 하라 그랬는데 내가 잊어버리고 호텔 준비를 못했으면 어찌 화가 난지 야 이 병신아 아니 네가 변호사야 변호사쯤 된 사람 보고 내가 집회 오는데 호텔 준비를 하라 했는데 호텔 준비를 잊어버렸더니 아니 내가 잊어버리고 비서에게 말한다는 것을 그러면 깜빡 잊어버렸네요 내가 얼마나 화가는지 쥐어봤고 내가 욕을 하고 후박을 하고 그때서야 호텔을 준비하니까 큰 호텔마다 다 방향이 없어요 목조 건물 4층 호텔 제 1위 호텔이 하나 있었을 산호사에 목조 호텔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나무로 지은 호텔이고 그 호텔이 들어가서 보니까 별로 시설이 좋지만 내가 들어가 앉아가지고 나쁜놈 아니 어른을 갖다가 이렇게 대집할 수가 있느냐 나쁜놈 봐라 이 놈 내가 두고 보자 내가 너에게 한 번 보복을 하겠다 그리고 내가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내내 기도하고 김 변호사가 호텔을 준비하도록 부탁을 했는데 하나님 왜 김 변호사님에게 그것을 기억나게 해서 좋은 호텔 예비 안 해주시고 이런 1위 호텔로 들어오게 하십니까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그래서 그날 밤을 잤어요 그 이튿날 지금부터 집회인데 낮에 내내 불평 말하고 그러고 난 다음 저녁 7시 집회니까 6시쯤 제가 옷을 입고 기도를 하고 성경책을 들고 호텔 창문 앞에 이렇게 글상에 기대해 있으면서 창문을 이렇게 내다보니 바로 창문 밑에 수영장이 있어요 수영장에 사람들이 수영을 하고 있어요 그냥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희가 4층인데 그리고 이제 6시 반쯤 되니까 내가 출발해야 되겠다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과할 때 성령이 오셔서 모인자리가 진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글상이 흔들흔들흔들흔들 하더라고요 그래 보니까 침대가 흔들흔들 야차 진짜로 진동하는구나 나는 내 기도응답인 줄 알았다고요 와 내가 모인 곳이 진동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부터 나에게 징조를 보여주시려고 호텔방에 글상이 흔들리고 아유 침대가 흔들리도록 진동하는구나 와 하나님이 기도응답하신다고 아이고 이게 보통 진동이 아니야 나중에는 막 흔들리는데 여러분 시진의 한가운데 있으니까 목은 목대로 흔들리고 몸은 몸대로 흔들리고 성경도 손에서 다 날아가고 유리창이 깨어지고 침대에 있는 등이 잡혀지고 글상이 되엎어지고 어디가 피할 데가 없어요 내가 창문으로 뛰어내리려고 창문을 잡고 하니깐 막 흔들리는데 한 20초 흔들렸는데도 불구하고 20년 같아요 물이 막 흔들려서 창문으로 뛰어내리려고 하니깐 밑에 보니까 수행장에 물이 한 방울도 없어요 흔들려서 다 넘쳐나와 버리고 확 보니까 저쪽에 있는 꿀뚝이 큰 꿀뚝이 넘어지고 샌브란시스코 다리가 내리주저앉고 자동차가 막 고속도로에서 즉작구로 서로 부딪히고 아주 세상이 정말이 온 줄 알았습니다 나는 꼭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한 20초 후에 지인이 끝났어요 내가 보니까 빌딩이 무너지고 많은 사람이 죽고 그런데 우리 건물이 안 무너진 것은 목조 건물은 안 무너져요 세면 콩쿠넨 무너졌는데 그 다음에 내가 알아보니까 내가 들어갔던 그 호텔에 식당에서 밥 먹다가 많은 사람이 천장에 무너져서 죽었어요 그때야 김 변호사가 일하고 왔잖아요 목사님 나를 고박했지만 내가 목사님 생명을 살린 것 알지 못하냐고 나를 그렇게 고박하고 나를 괴롭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사 잊어버리게 만들었다 목사님이 안 돌아갔을지라도 그 높은 빌딩에서 20층 위에서 흔들렸으면 지금쯤은 몸에 부상을 입고 집회도 못 나갈 것입니다 4층이니까 조금만 연습용으로 흔들렸지 그때야 김 변호사가 어찌 고와 보이는지 내가 뼈를 안고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호텔에 못 들어가고 김 변호사 잊어버리게 해서 유류호텔에 들어가게 하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합동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 내가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난 다음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사건에 대해서 감사하게 바라드려야 돼요 반드시 내가 생각하고 원한 대로 안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은 원망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미리 아시는 거로 미리 예비하신 하나님인 거죠 나는 그때 정말 내 생애에서 가장 혹독한 지진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엄청난 지진이 그런데 그 지진이 올 때 아무 징조도 없었어요 편안하게 그날 예배인도 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성기책 들고 옷 다 입고서 앉아있는데 순식간에 지진이 와서 예배도 다 집어치워버리고 모든 부흥협 일자도 다 취소를 말았었어요 그리고 지진이 하면 강진이 오면 여진이 다가옵니다 뒤에서 자꾸 진동이 연달아 오기 때문에 겁이 나서 호텔에서 못 자고 담요 들고서 공원에 들어가서 공원 벤치에서 밤을 잤어요 모든 시민들이 다 공원 벤치에 와서 공원에서 잠을 잤어요 겁이 나니까 하나님이 오실 때도 지진이 때리는 것처럼 오는데 준비가 안 된 사람의 문제지 준비된 사람은 할렐루야 하고 준비 안 된 사람은 박살 안 돼요 어두운 데 있는 사람은 성경 말씀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기도도 안 하고 깨어있지 않아요 준비 안 하지 않아요 지금 어두운 데 있는 사람은 전혀 준비하지 않지 않아요 그러므로 주님 모실 날에 그들은 다 환란을 통하지만 우리같이 깨어있는 사람은 성경을 알고 주님 모실 날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 모시고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있기 때문에 겁날 것 없어요 미국 펜실베니아주의 조그마한 업에 강이 하나 있었는데 그 강에 수업톤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땜을 건설했어요 몇 년은 유례없는 큰 홍수가 나서 물이 많이 불어나자 위험을 느낀 토목기사들과 제 문가들이 모여서 이 땜의 안전문제에 대하여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땜의 한쪽 구석에 조그마한 겁이 나니깐 온 그 아래에 있는 시민들에게 대피하라고 대피소동을 내렸습니다 거대한 땜이 무너지면 뭐 물받아야 될 테니까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 대피해를 했는데 얼마가는 시민들은 저렇게 튼튼한 땜이 무너질 테니까 괜히 미리서 두려워하고 먹고 마시고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흘만에 땜이 무너졌어요 수억톤의 물이 쏟아지니까 피라난간 사람들은 전부 다 수장돼 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심판의 거대한 물이 저장돼 있습니다 이 땜이 터질 날이 오나요 우리는 전부 대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피를 누가 시키나요 성령님이 공중으로 대피시켜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돌이고 의지해서 성령께 의지하기 때문에 땜이 터질려고 할 때 성령이 우리를 공중으로 옮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이렇게도 안 올라가요 아무리 이렇게도 안 올라가요 그냥 땜이 무너져서 심판의 역사가 일어날 때 발부둥 쳐봤자 피란으로 데려갈 자가 없어요 완전히 환란 속에 들어가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죠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스위스를 여행 중인 어떤 사람이 호수가에 있는 아름다운 별장으로 갔다가 그 별장을 손질하고 있던 늙은 관리인이 그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그는 이곳에 열흘 동안 홀로 지내고 있었는데 방문객이 물었습니다 별장 주인이 자주 오십니까 웬글려 그분 좀처럼 오시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곳에 다녀간지 벌써 2, 3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당신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정리해 놓았군요 모든 것이 매우 깨끗하고 아름다웠습니다 마치 내일 주인이 올 것 같이 별장을 준비해 놓기 때문에 그 사람 속고기를 잘못 알았습니다 나는 오늘 주인이 오실 줄 알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그 말에 그것을 관광한 관광객이 감탄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일 오실 것으로 알고서 준비하면 안됩니다 오늘 올 것으로 준비하고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반드시 공중제리만 해도 우리 개인적으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지 않아요 내일 일을 자랑치 말라 오늘 내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느니라 항상 우리는 오늘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이란 이 시간에 예수님을 언제나 중심으로 모시고 언제나 성령님 충만하고 주님 섬기는 삶을 살아야지 아 내일 잘 믿겠지 나 이제 일주일 후면 잘 믿겠다 한 달 후면 잘 믿겠다 이러한 어리석은 소리하면 안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항상 주님을 모시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구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오절리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오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며 우리는 빛의 아들입니다 누가 빛입니까 예수님의 빛이지요 예수님이 우리 태양입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에 날지 않아요 대낮이 아니요 태양이 떠있기 때문에 온 세상이 환하지 않아요 밤이 오면 태양이 지고 나면 온 세상이 캄캄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 태양이니까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모셨으니까 영적으로 환하지 않아요 예수님 태양이 떠올라있기 때문에 어둡지가 않아요 어디서 와서 왜 삶이 어디로 가는지 알아요 또 장차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것을 알고 있어요 또 지금 내가 이 육시대 장막지에 무너지면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집으로 가는 줄 알아요 태양이 떠올리고 있으니까 성경이 알려지는 것입니다 장세기부터 개설까지 말씀을 읽고 감동받고 변화받아요 그러나 태양이 집어난 사람들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은 땅캄하고 어두워요 영적으로 어디서 와서 왜 삶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장차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어두움에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육신의 정용 안목의 정용 이 세상을 따라 자랑을 따라 욕심만 부리고 살고 세상 편향만 따라 살지 한캄하고 어두우니까 과거가 모르고 미래도 모르고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는 빛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빛의 심으로 비단에 살고 있으니까 빛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안 계신 사람은 어두움의 자녀들입니다 빛의 자녀들에게는 주님이 도저히 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항상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주님이 도저히 올 수가 있어요 우리 늘 기다리고 있다가 주님이 오시면 아 반갑게 맞이하지 그러나 어두움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이 오시면 갑자기 놀라서 아이고 주님이 도대체 어떻게 이 시간에 오실 줄 우리는 몰랐다고 그렇게 말하게 되죠 그러므로 시간이 바쁘다고 해서 빛을 등지고 어두움에 살았는 안되는 것입니다 어느 집사님이 교회 집사님까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바빠지니까 아이고 손님 만나니까 오늘 주일날 예배 못 나가겠다 오늘 사업 계획이 바쁘니까 오늘 교회 못 나가겠다 오늘 적대 골프를 쳐야 되니까 오늘 못 나가겠다 부인이 안타깝게 여보 만사를 지켜놓고라도 주님 먼저 섬겨야 됩니다 세상 일은 하고 하고 해도 끝이 없으니까 주님 먼저 섬기십시오 묘지에 가보십시오 그 많은 사람이 묘지에 누워있어 한가하지만 그 사람들이 세상에 살 때에도 어느 시간 없어 바쁘다고 교회에 안 나왔던 사람들이 오늘날 묘지에 묻어있지 않습니까 시간은 언제인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시는 시간을 내가 장차 잘 믿겠다 좀 벌어놓고 좀 한가하고 은퇴하거덜랑 그때 열심히 나가고 그러다가 그 많은 이 양반이 죽었어요 죽어가지고서 천사 앞에 섰는데 천사가 생명책을 쫙 펼쳐버립니다 당신 이름이 없는데 내 이름이 없다니요 내가 한국에 있는 암흑의 교회에 집사인데요 내 이름이 없을 특이 없는데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주님 아 당신이 교회에 난 집사지요 나 바빠가지고 한번 잊어버렸습니다 당신 이름이 들어가는데 아 그러면 나 천당에 넣어져뇨 아니 어떻게 되었든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은 못 들어가요 내가 바빠서 잊어버렸어요 그러므로 당신 이름이 없으니까 당신은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천사를 잡고서 엉엉 울면서 왜 아무리 바빠도 내 이름은 잊어버리지 말아야죠 바쁘다고 내 이름 잊어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렇다가 자기 울음소리에 깨보니까 꿈이야 그래서 자기 부인을 자는 부인을 깨워가지고 여보 나 다음 주일날 꼭 교회 가자고 그래 잊지 말고 꼭 가자고 그래 아니 시간 바쁘다면서 아이고 아니야 아니야 아무리 바빠도 주님 섬기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시간 바쁘는데 천사도 시간 바쁘다고 내 이름이 없다 그러더라 여러분 이름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날이 도적같이 올 때라도 우리들은 깨어있으니까 걱정할 것 없습니다 우리 찬송가 있잖아요 그날이 도적같이 이럴 줄 너희는 모르냐 이 찬송 한 장 풀어볼까요 그날이 도적같이 한번 피아노 한번 쳐보세요 그날이 도적같이 이럴 줄은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있어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예수를 잘 믿고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언제 와도 걱정할 것 없어요 그러니 도적같이 올 수가 없지요 새벽에 와서도 좋고 밤중에 와서도 좋고 초저녁에 와서도 좋고 깨어있으니까 영적으로 깨어있으니까 언제 와도 신랑을 맞으러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잠드는 사람이 문제지요 잠들었으니까 새벽에 도적이 들어올 수도 있고 밤중에 들어올 수도 있고 초저녁에 도적이 들어올 수도 있죠 우리는 깨어있고 빛 가운데 있으므로 언제 와도 오케이 좋습니다 깨어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6절류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려 있지라 깬다는 것은 예수 그리도를 늘 정신에 모시고 있는 것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양이니까 낮에 자는 사람은 없지 않아요 예수님이 태양으로 우리 마음속에 계십니다 예수 그리도가 너희 안에 계신지 확인해보라 그리도가 너희 속에 계신 것을 모르면 버린 자라고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도가 우리 속에 계신 것을 알지요 예수님을 구조로 모셨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거 알죠 여러분은 깨어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걱정할 것 없어요 여러분은 빛 가운데 계세요 그리스도가 빛으로 비추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이 중심에 안 계신이 문제지요 예수님이 항상 중심에 빛 가운데 찬란한 광철을 발하게 만들어 주신 이가 성령이 있겠습니까 성령이 언제나 우리를 예수 중심으로 꽉 쓰게 만드는 더 기도해라 더 기도해라 더 묵상해라 더 말씀을 읽어라 더 전도해라 예수님을 중심으로 확실히 모시라고 성령은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권민하시 끊임없이 우리에게 권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권민을 듣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중심에 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해 맞이하십니다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자는 자들은 밤에 자죠 취하는 자들도 밤에 낮술 먹는 사람 미친놈이고 술은 다 밤에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밤에라도 너무 과엄하면 신세 망치는데요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도 밤에 취하나는 것은 뭐냐면 마음의 태양이 없으면 영적으로 잠을 자게 하고 영적으로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없는 사람은 온 세상이 밤이라 인생 전체가 밤이라 일평생이 다 밤이라 그저 밤에 그저 잠만 자요 세상 잠을 자요 하늘나라도 안 깨어있고 세상 잠만 자요 헛된 꿈만 꾸어요 그리고 세상에 취해서 살아요 탐욕에 취해서 돈 돈 돈 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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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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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만 취하지 예수 그리도와 하나님에 대해서는 조금 더 몰라요 선거를 끝마친 사람들 선거 전에 돌아설 때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다 모르고 그저 표만 넣어달라고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만 따라다닌 것처럼 여러분 밤에 있는 사람은 완전히 세상 잠에 쿨쿨 자고 세상에 취해서 자지만은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살아도 깨어있습니다 과정을 이루어도 깨어있고 사업을 해도 깨어있고 직장에 나가도 깨어있고 항상 예수님이 중심의 비침으로 깨어있고 세상에 취하지 않습니다 주님 중심으로 하늘나라 성령으로 취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지요 성령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믿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게 해주시고 탄탄히 예수님을 붙잡게 해주시니 또 얼마나 좋으신지요 아버지가 이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으시니 얼마나 좋은지요 우리는 택하신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택함을 받아서 예수님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다 왕같은 세상인 것입니다 왕이요 무슨 왕이냐 뱀과 증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가진 왕들인 것입니다 뱀과 증가는 마귀와 귀신들인 것입니다 마귀와 귀신들을 짓밟아버리고 쫓아내고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라고 했으면 사자같은 마귀와 독사같은 귀신들을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고 물리쳐버릴 수 있는 왕같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제사장인 것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이 예배하는 사람의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마귀에 대해선 왕이요 하나님에 대해선 제사장이요 왕같은 제사장에 거룩한 나라요 하나 나라가 임하여 계십니다 예수님의 태양같이 빛이는 하나 나라가 임하여 계십니다 바로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미니 천국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당신의 것이라고 소유를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진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우리 특권을 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이러한 특권을 가지고 우리 매일같이 우리는 빛가운데에 있고 낮에 속하고 주님 언제 오시더라도 오실 준비를 매일매일 마음속에 하고 살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